4차 면을 팔고 있다 뭐야 저거! 이거! 저거! 이거! 저거! 이거! 하이오! 저거! 지금 나는 샤먼에 있다 샤먼엔 4차 면이 유명하다고 해서 샤먼의 가장 큰 전통시장이 여덟 번째 시장에 왔다 역시 이곳저곳에서 4차 면을 팔고 있다 여기서 먹는 게 좋겠다 긴장이 된다 나는 중국어를 못한다 하지만 다행히 한자는 읽을 줄 안다 순탄이 주문을 마쳤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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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오! 이곳도 보니 4차 면인가 보다 예쁜 사람은 먹는 모습도 예쁘다 와! 드디어 나왔다 나는 이 면발 굽기가 좋다 나는 이 면발 굽기가 좋다 국물이 시원하고 진하다 국물이 시원하고 진하다 내는 면발 구경하다 연발이 부드럽다 어? 추운 뭐지? 라오까마 느낍니다 나도 약간 넣어봐야겠다 이걸 넣고 나니 국물이 더 고소해지고 너무 배콤해졌다 약간 매운맛도 있어서 전혀 느끼하지가 않다 맛있다 한 그릇으로는 약간 부족하지만 뭐든 적당해야 좋다 다음에 오면 다른 메뉴들도 먹어봐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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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